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조금씩 몰려드는 물개들 그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 많은 아기 물개 3남매가 등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가장 적극적인 적극이 조금씩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리키가 고개를 흔들며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어라? 그대로 따라하는 적극이? 어느새 리키와 적극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개는 리키 따라 리키는 적극이 따라 겉모습만 다를 뿐 이미 한 마음입니다 진짜 강아지들 같아 강아지들 이건 진짜 기침 뿔이 아니야? 살이 걸렸나 본데? 이젠 제법 경계심을 풀고 먼저 다가오는 물개들 이번엔 새 취미가 나섭니다 음 음 왔어? 응 다 먹는 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해가 날 intentar 미안해 시 investig력이 착 yet 정연 응 나 석원이라고 해 다음은 물개 3남매의 마지막 주자 깜찍입니다 다가오자마자 얼굴을 맞대며 애교를 부리는 요 녀석 다가오는 물개 3남매의 마지막 주자 깜찍입니다 다가오는 물개 3남매의 마지막 주자 깜찍입니다 다가오는 물개 3남매의 마지막 주자 깜찍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병만족과 아기 물개들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